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지적에서 토지의 표시,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접 결정하는 걸 봤었고 오늘은 지적공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챕터 3장의 지적공부 파트는 토지를 등록하려는 공적장부를 지적공부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지적공부 파트는 어떻게 학습을 하시면 되느냐 하면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를 등록관리하는 장부를 지적공부라고 하는데 지적공부라는 장부에 무엇을 등록관리해야 되는데 그걸 법률용으로 등록사항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지적공부라는 장부에 등록해야 되는 정보와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를 구별하는 주제인 등록사항 문제를 갖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이상 꼭 출제를 하니까 꼭 잡아주셔야 되는 주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적공부 아닌 기타 장부가 있습니다. 기타 장부가 이제 여러가지가 있는데 시험에서 이제 관심사를 두는 기타 장부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게 있고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장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지적공부 아닌 장부를 이제 기타 장부 이렇게 묶어 두시면 되는데 기타 장부에서 이제 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이제 이 두 가지니까 그 중에서 부동산 종합공부는 이제 꼭 익혀 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지적공부를 자 일반인들한테 공개하는 게 등본교부 그 다음에 열람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본교부 열람을 이제 어떻게 해주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트 마지막 주제가 지적공부라는 장부가 물리적으로 소실되었을 때 복구라는 게 있습니다. 복구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크게 네 개의 주제로 출제를 하는데 이 네 개 주제에서 이제 시험에 100% 난다는 주제는 이제 이거고 그 다음에 기타 장부와 등본연람 복구는 이걸 이제 합해서 한 해 한 문제 정도를 이 세 가지 주제를 합해서 돌려가면서 한 문제 정도를 출제하니까 이 파트는 두 전체 지적공부 파트는 두 문제 정도를 출제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학습하시면 될 겁니다. 두 문제에서 한 문제가 매년 보장돼 있는 주제가 이 등록사항입니다. 자 이제 볼게요. 교재 이제 70페이저부터 지적공부 등록사항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제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은 게 어디를 정리해 놨느냐 하면 교재 여러분들 어디를 봐주십사 말씀을 드리냐면 83페이지 봐주십시오. 83페이지에 그 문제 기출문제 있고 밑에 박스에 등록사항 해놓고 개별적으로 주제를 정리해 놨죠. 그걸 여러분들이 별표하시고 이제 정리를 해나가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등록사항을 이제 보기 전에 이 지적공부가 총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은 7가지 지적공부가 있습니다. 이 7가지 지적공부를 갖다가 이제 먼저 여러분들 변별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변별작업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한필지 토지가 있으면은 자 이게 이제 토지라면은 이 한필지 토지를 지적공부라는 장부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제 등록하는지 자 첫 번째 토지를 갖다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는 1914년서부터 어디에 등록했느냐 하면은 일제시대 때 토지 대장에 등록 작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대장에 등록을 하면 이 토지를 갖다가 이제 측량할 거 아닙니까 측량을 하면은 토지 대장의 땅을 등록하고 땅을 갖다 측량한 경계를 갖다가 지적도라는 데에다가 등록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에 의해서 이제 토지 대장 지적도에 이제 땅이 등록되면 이 토지조사 사업이 1918년까지 시행됩니다. 그럼 1918년 이후에 토지 대장 지적도에 등록을 못 시킨 나머지 토지는 임야 조사 사업에 의해서 임야 대장이라는 데에 땅을 등록 작업합니다. 그리고 측량하여 경계를 갖다가 임야도에 등록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우리나라의 기본 토지 폼이 토지 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되고 임야 조사 사업에서 나머지 토지는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돼서 우리나라 전 국토가 기본적으로 지적무란 장부의 등록 작업이 이렇게 기본 포맷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여기에서 토지 대장 지적도에 측량해서 등록할 때 측량에 사용하는 축적이 몇 가지 축적을 사용하느냐 하면 7가지 축적을 사용합니다. 가장 정밀도 높은 게 500분의 1 축적서부터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7가지 축적을 법에서 사용하도록 돼 있으니까 숫자로 나오는 건 웬만하면 시험에서는 객관식 시험에서는 출제 회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니까 축적의 숫자는 꼭 암기해 주십시오. 500분의 1서부터 6000분의 1까지 있다. 그 다음에 땅을 임야 조사 사업에 의해서 임야대장 임야대 필지를 등록할 때는 사용 가능한 축적이 법에서 우리나라는 몇 가지가 있냐 두 가지 축적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축적이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축적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토지가 광복이 되고 나서 토지개발 사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토지개발 사업 197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 땅 개발 부미일지요. 그럼 토지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해놨던 땅에 대해서 새로 개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개발을 들어가면 이 토지를 어디에 단지에 새로 등록하느냐 하면 토지대장에 새로 등록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지적도의 땅의 경계를 측량하여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 지적도에는 이 토지대장 지역도에 등록된 땅은 일제시대 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을 새로 개발해서 땅 필지를 새로 등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일제시대 때 등록해놨던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보다는 좀 더 땅을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좌표라는 정보를 갖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따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해서 필지의 경계점에 좌표를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일컬어서 지적확정측량 이렇게 법률용을 사용하지요. 또 하나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일제시대 때 6천분의 1축적으로 등록해놨으면 정밀도가 떨어지면 그 지역에 지적불부합지가 생겨서 지적민원분쟁 관계가 자주 발생할 때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땅을 갖다가 지적민원분쟁 관계 자주 발생하는 그 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밀도를 높여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하는 땅을 새로 측량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축척변경측량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그럼 축척변경측량지역은 토지대장 지적도를 갖다가 새로 정밀하게 새로 측량 들어가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토지가 1번 형태나 2번 형태나 3번 형태로 지적불부가 관리되고 있다는 것 그럼 여기에 1번, 2번, 3번에 추가해서 여기에 이제 추가한다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2인 이상이 되면 소유자가 2인 이상이 돼버리면 두 사람 이상이 돼버리면 이 토지대장에는 이제 소유자를 갖다가 기록하면 토지대장의 소유자의 이름 옆에 이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 말고 또 다른 소유자가 또 있습니다. 그 명수를 갖다 표시합니다. 그러면 가령 일컬어서 소유자가 4사람이면 소유자 첫사람의 이름이 갑 이렇게 표시하면 나머지 세 사람은 토지대장에 표시 안하고 명수만 표시하게 되면 나머지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대장의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게 공유지연명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토지대장의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에 대해서 집밥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지권이라는 게 등기가 되어버리면 분양건축물이 건축됐으니까 대지권 등기가 되겠죠. 그럴 때는 분양건축물 소유자의 땅 지분을 관리하는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부를 별도로 등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지적공부가 어떻게 관리되느냐 하면 1번 형태, 2번 형태, 3번 형태가 기본의 형태이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시험은 이거를 꼭 정리해 두셔야 될 것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일반 지역의 1번 토지대장 지역도 2번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한 토지에 대해서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 관리 안 하죠.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 관리하는 지역이 어딘지를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합니다. 그 지역 두 가지 지역 토지개발사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 측량 지역하고 종전에 토지대장 지적도의 축적의 정밀도가 낮아서 그걸 정밀하게 새로 측량하는 지역을 축적, 변경 측량 지역 이 두 개의 단어가 나왔을 때만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재로 보시면 여러분들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76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2 경계점 좌표등록부 작성 지역 형광편 치셔야죠. 동그라미 1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 지적확정 측량 지역 형광편 하나 치시고 또 하나 동그라미 2 시가지 지역에 축적변경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서 축적변경 측량 지역 형광편 치셔야죠. 그러면 지적확정 측량 지역과 축적변경 측량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만 경계점 좌표등록부 관리한다는 거 일반 토지 1번 2번의 형태의 토지에 대해서는 경계점 좌표등록부 관리하지 아니하니까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록 관리하도록 법에 정해진 지역 이걸 시험에서 묻는다는 겁니다. 이걸 첫 번째 정리하시고 두 번째 시험 문제 일반 지역의 토지대장 지역도에 등록할 때 축적국 암기사항 축적 7가지 있습니다. 500분의 1서부터 6천분의 1까지 2번 지역의 필지를 등록할 때는 축적이 법에 2가지가 있다는 거 3천분의 1과 6천분의 1 암기사항 세 번째 경계점 좌표등록부 작성지역의 지적도 축적 있지 않습니까 경계점 좌표등록부 작성지역의 지적도의 축적은 세 번째 암기사항 500분의 1의 축적입니다. 그러면 일반 지역의 지적도 축적은 이 일반 지역이라는 건 경계점 좌표등록부 작성하지 않은 지역의 필지 지적도죠. 그럴 때는 축적이 7가지이고 임야도의 땅 필지를 등록할 때는 축적이 2가지인데 경계점의 좌표를 관리할 지역의 지적도의 축적은 7가지가 아니고 500분의 1의 축적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토지개발사업 시행지역 중 농지구역정리사업 시행지역일 때는 경계점의 좌표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천분의 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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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로서 아직까지 시험에서는 한 번도 출제를 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겁니다. 축적 세 가지 꼭 정리할 것 토지대장지역도의 축적 7가지 임야대장 임야대축적 2가지 경계점의 좌표를 관리할 지역의 토지대장지역도의 축적은 500분의 1 요까지를 지금 꼭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경계점 좌표높부 관리할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각정측량지역과 축적변경측량지역 두 번째 땅 측량하여 지적공배 등록할 때 사용하는 축적은 1번일 때는 7가지 2번일 때는 2가지 3번일 때는 500분의 1 이게 자유자조롭게 되셔야겠고 세 번째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일반 토지에는 안 만들어준다. 일반 토지에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만들어주는 게 공유지연명부 마지막 대지권등록부는 그 땅에 집합건축물이 건축된 때 생기는 지적공부 대장이 대지권등록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걸 정리하고 나면 두 번째 등록사항이라는 주제를 정리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반드시 나오는 주제인데 한 문제 이상이 배당되어 있는데 한 문제, 두 문제, 심지어는 세 문제까지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시하는 주제입니다. 한 문제 이상 반드시 배당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자 이제 보시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 교재 83페이지 도표 갖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갈게요. 자 이제 등록사항에서 이렇게 이제 보셔야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은 등록사항은 크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등록사항은 자 먼저 토지에 표시라는 정보가 있고 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있어 이렇게 이제 구분작업을 하셔야죠. 그럼 지적공배,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자 요거죠. 토지 소재를 표시라 한다. 지번을 등록하는 걸 표시라고 하고 지목을 등록하는 걸 표시라고 하고 경계를 등록하는 걸 표시라고 하고 면적을 등록하는 걸 표시라고 한다. 자 이제 가볼게요. 자 이 토지 표시 정보를 지적공배 어디에 등록하는지를 꼭 정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양대 정보로 표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있는데 소재 집원에 관한 정보는 암기 대상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지적공배에 다 등록되니까 그럼 즉 소재와 집원은 노량진동 10번지는 토지대장에도 적혀 있고 지적도에도 적혀 있고 임야대장에도 적혀 있고 임야도에도 적혀 있고 경계점 좌편업보에도 노량진동 10번지라는 소재 집원이 적혀 있고 공유지연명부에도 적혀 있고 대지권등록부에도 적혀 있으니까 소재 집원은 모든 지적공배에 다 등록하니까 절대 암기사항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이제 빼나가면서 공부를 하셔야죠. 그 다음에 다음 토지 표시 중 암기사항 아닌 거 또 하나 뺄게요. 경계 암기사항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경계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선으로 공적지장부에 그려놓는 것인데 선은 그림이라는 거죠. 그림 돗자라는 한글 나오는 지적공배 경계를 그리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암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림 돗자 나오는 지적공부가 여기 있네. 지적도와 임야도 두 개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경계는 어디에다가 등록하니까 경계는 선으로 그려주는데 선은 그림으로 그려준다는 겁니다. 그럼 그 선으로 그리는 지적공부의 이름을 한글 돗자 들어가 있는 지적공부한 현상에 내시면 됩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암기사항 절대 아님. 그러면 토지의 표시 중 암기사항은 두 가지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지목하고 면적 이 두 가지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인지 암기하시는 건 이거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죠. 목, 도, 장 지목에 목자 따시고 그 다음에 도는 그림 도자 들어가니까 지적도 임야도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만 찾아내면 되네. 장자라는 한글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찾아내면 되네. 장자라는 한글 요기 들어가 있네. 그 다음에 요기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장자 들어가 있는 지적공부가 뭐 있나 볼까? 없죠. 그러면 이제 장자 들어가는 건 두 가지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도자 들어가는 건 지적도, 임야도. 그러면 지목은 암기사항, 목도장. 이제 앞으로 이렇게 습관 들여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죠. 목, 지목,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렇게 이제 암기사항이고 그 다음에 자 면적은 자 면적은 하나죠. 면장 아시면 되겠죠. 그럼 면적은 장에만 등록한다는 겁니다. 그럼 장에서 정리해서 지목에서 정리했으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하는 사항, 암기사항 이거는 다 등록하니까 빼면 암기 안 해도 되고 경계는 선, 도면에 그리니까 암기 안 해도 되고 그럼 두 가지 암기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지목은 목, 지적도, 임야도와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면적은 장. 면장이라고 했으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면적을 등록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소유자에 관한 정보 쭉 정리해 볼게요.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다 등록하느냐 하면 지적공부 중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그리고 추가해서 작성해 주는 대장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토지임야대장에 추가해서 작성해 주는 대장이 공유지연명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집합건축물, 분양건축물이 건축된 때 추가해서 작성해 주는 대장이 대지권등록부 즉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기본대장이 토지임야대장이고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토지임야대장에 추가해서 작성하는 대장을 공유지연명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분양건축물이 건축되면 추가해서 작성하는 대장이 대지권등록부 이 법적으로 4가지 지적공부를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장부이름은 두가지에만 대장이름이 나와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4가지 지적공부를 대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기본대장이 토지임야대장이고 토지임야대장, 기본대장에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기본대장에 추가해서 작성하는 대장을 공유지연명부 토지임야대장, 기본대장에 분양건축물이 건축되어서 대지권이 생겨버리면 토지임야대장에 추가해서 작성하는 대장의 이름을 대지권등록부다 법에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즉, 결국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대장에만 등록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정보 중 추가정보가 있습니다. 추가정보는 뭐가 있느냐 하면 소유자가 2인 이상이면 소유자 간에 지분이 생기잖아요. 소유권 지분 이렇게 부르는데 소유권 지분은 추가해서 작성하는 대장에만 등록한다는 거죠. 추가해서 작성하는 대장이 이거잖아요.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소유권 지분을 보려면 토지임야대장에는 안 나오고 어디를 봐야 소유권 지분이 나오냐면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를 봐야 나온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 토지에 분양건축물이 생기면 대지권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분양건축물 소유자의 땅 지분은 소유권 지분이라 안 하고 대지권의 비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대지권의 비율은 또 암기사항 아닙니다. 대지권이라는 법률용어가 나오는 지적공부가 힌트가 아예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대지권 비율 이렇게 나오면 그건 따로 암기사항이 아닌 이유가 대지권이라는 법률용어 나오는 지적공부에만 등록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토지 표시정보 소유자에 관한 정보 두 개 축으로 나눠서 표시란 소재지번 지금 뭐 경계 면적 얘기하는데 소재지번 다 등록하니까 암기사항 아님 경계는 도면에만 선으로 그리니까 암기사항 아님 그 다음에 암기사항 두 개가 있다라 했죠. 목토장과 면장 이거 암기사항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대장에만 등록합니다. 기본 대장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추가해서 작성하는 대장이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 그 다음에 소유권 지분이 있으면 소유권 지분은 기본 대장에는 등록 안 하고 추가 작성하는 대장인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관리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등록사항은 상인한 의도까지 웬만하면 다 맞춰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객관식 시험은 모든 것을 다 암기하여야 맞추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암기하면 그 필요한 것만 대입하면 정답은 맞춰내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암기하려고 되듯이 이거 다 어떻게 암기해 이 정도만 암기해도 정답 맞추는 데는 전혀 지장 없으니까 이걸 좀 꼭 암기작업 들어가시고 하나 더 필요한 게 토지표시 중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좌표 이것도 암기사항 아님 좌표도 왜 암기사항이 아니냐 하면 좌표라는 한글이 들어가 있는 지적공부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뭐하러 암기하고 있어? 경계점, 좌표등록부니까 이것도 암기사항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자 이제 고유번호라는 정보가 있어요 고유번호라는 정보 자 이제 암기해야 되는데 자 고유번호는 어디에다 등록하는 거냐 하면은 고유번호는 자 등록 안 하는 데를 갖다가 꼭 기억해 두십시오. 도면 X 이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이 고유번호가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 교재로 이제 보시면은 자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71페이지 보세요. 핵심 체크로 고유번호가 거기 숫자가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13, 160, 001, 01, 01, 0365, 0072 총 19자리 숫자로 되어있죠. 그걸 고유번호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어디에다 등록하냐 하면 72페이지 교재 봐주시겠습니까? 자 그 토지대장 서식이 있으면은 토지대장 서식의 왼쪽에 제일 상단 위에 부분에 고유번호라고 거기 한글이 나와있죠. 그 빈칸에다가 71페이지에 나왔던 19자리 숫자를 거기다 적어주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유번호가 토지대장에도 적고 그 다음에 교재 넘겨보시면 74페이지 공유지연명부에도 고유번호 적는 데가 있는데 교재 이제 넘겨보시면 76페이지도 대지권노노부에 고유번호 적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79페이지 경계점 잡힌옵부에도 고유번호 적는 데가 있는데 교재 여러분들 보시면 82페이지 도면에는 절대 고유번호 적는 데가 나오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요.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등록 안한다. 도면에만 등록 안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고유번호 19자리로 돼 있는데 그 19자리의 번호의 구성의 의미를 갖다가 간혹가다 지문을 물어나갑니다. 19자리는 10자리, 1자리, 8자리 이렇게 구분해서 이 10자리는 토지의 소재를 행정구역 코드를 갖다가 10자리로 매겨 놓은 겁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을 고유번호 10번째 자리로 행정구역 코드를 숫자로 암호화해 놓은 게 10번째 자리까지 그 다음에 11번째 자리 이 한 자리는 지적공부 구분코드를 쓰는 자리입니다. 자 그럼 가보죠. 지적공부 구분코드 번호는 이거죠. 땅 토지대장에 등록해 놨을 때는 여기 제가 번호 써 놨어요. 구분코드 번호가 이 자리에 1번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량진동 30번지 필지가 될 경우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고유번호, 구분코드번호 11번째 자리에 코드번호를 2번을 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량진동 안에 필지 중 토지개발사업을 해서 정비사업을 해서 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일 때는 일제시대 때 토지대장이 등록해 놓은 이 토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구분코드 번호를 갖다가 몇 번을 부여하도록 된 3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고유번호 자리에 11번째 구분코드번호는 몇 번이 쓰일 수가 있냐면 1번이나 2번이나 3번 코드가 쓰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에요.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8자리는 지번 코드를 쓰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고유번호에는 이 숫자의 의미에는 지목이라는 거 절대 나와있지를 안 해야죠. 세 가지 의미만 담겨있다는 겁니다. 토지의 소재와 지적공부 구분과 지번을 갖다가 코드로 만들어 놓은 걸 고유번호라고 하고 마무리 이 고유번호는 지적공부에 다 등록을 하는데 도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는 거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그걸 했으면 지적공부 중 여러분들이 지적공부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서식을 직접 봐주셔야 되는 게 지적도 이 서식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적도 서식 그럼 이 지적도 서식은 왜 보셔야 되느냐 하면 1번 지역의 지적도하고 경계점 잡퍼노프 지역의 지적도하고는 서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시험해서 또 자주 물어나갑니다. 그럼 일반 지역의 지적도 볼게요. 교재 82페이지 보시면 그 지적도의 왼쪽의 상단에 리모칸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서부터 해나가시는 것이죠. 그 지적도 왼쪽의 상단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색인도 이렇게 부르면 되죠. 색인도는 현재 이 도면과 인접하는 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재 도면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현재 도면인데 이 현재 도면이 지금 8호 도면이면 색인도 중앙에 숫자의 8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면에 서쪽의 토지는 6호 도면에 등록돼 있어 동쪽의 토지는 9호 도면에 등록돼 있어 8호 도면에 북쪽의 토지는 10호 도면에 남쪽의 토지는 11호 도면에 등록돼 있어 현재 도면의 호수와 인접하는 도면의 호수를 연결 순서를 표시하는 걸 색인도라 한다. 그 다음에 색인도 우측 옆에 공공군, 공공면, 공공리, 지적도 이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도면에 제명 이렇게 부르죠. 도면에 이름을 갖다 붙여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도 제 몇 장 중 제 몇 도 그리고 축척이 표시되어 있고 그럼 지적도의 축척 이 자리는 몇 가지 축척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일곱 가지 축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적도의 직사각형으로 자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로선이 상하단 두 개 세로선이 좌우 두 개 이걸 일컬어서 법률용으로 도각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필지 경계를 그려놓은 도면의 외곽선을 갖다가 도각선 이렇게 부르고 각 도각선마다의 상단의 가로선의 이 끝 지점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측량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값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이 지점에도 숫자가 표시되어 있고 도각선의 이 지점에도 숫자가 이 지점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죠. 이거를 수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네모선을 도각선이라고 하고 그 도각선의 끝자락에 측량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값을 숫자로 표시하는 걸 도각선의 수치 이렇게 용어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도각선 안에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선으로 그려놓은 걸 이걸 경계 그 다음에 경계선 안에 이건 그러면 이렇게 그려놨으면 이것도 경계선이고 이것도 경계선이면 이게 필지 필지니까 필지와 필지를 구별하게 해서 경계선 안에 이거 10번지 필지야 이건 11번지 필지야 이렇게 숫자 부여해 놓은 게 지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번 바로 옆에 전이야 이건 밧대기네 이거는 답이야 토지의 용도 지목을 이렇게 부호로 표시해 놨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 이 도면이 일반 도면인데 경계점 좌표높부 작성지역에 지적되는 일반 도면인 지금 이 도면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추가해서 작성하는 정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 지적도 상단에 지적도 지면 끝에 좌표라는 한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 자 두 번째는 자 이 도면의 도각선 하단선 오른쪽 끝에 자 뭐라고 되어있냐 이 도면으로 측량 하지 말라고 한글이 적혀 있어요. 자 왜 이 도면으로 측량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은 이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더 정밀한 정보인 필지 경계점의 좌표라는 정보를 별도의 지적본부로 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선 갖고 측량하지 말라고 도면에 한글을 표시해 놓는 게 이 도면을 측량할 수 없음입니다. 세 번째는 10번지 필지 이렇게 경계선이 그려져 있다면은 여기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계선마다의 표시에는 숫자를 갖다가 경계점 간의 거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보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에서 그러면 지금 도면 제면 끝에 좌표라는 한글과 도면 도각선 하단선 오른쪽 끝에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이라는 것과 필지 선마다의 경계점 간의 숫자 거리라는 이 세 가지 정보는 일반 지역의 지적도에는 절대 표시가 안 되고 경계점 좌표높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에만 표시되는 정보라는 겁니다. 굳이 이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경계점 좌표높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일 때는 이 자리에 일반 지역의 지적도일 때는 축적 자리에 7가지 숫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경계점 좌표높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일 때는 이 지적도 끝에 옆에 축적이 7가지가 아니라 얼마로 표시된다? 500분의 1로 표시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될 주제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지적공부 등록사항 주제는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이 7가지 지적공부 아닌 기타 장부가 있는데 기타 장부에서는 경계점 좌표높부와 부동산 종합공부가 있는데 자 이제 보죠. 자 그거는 자 여러분들 교재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음 교재 84페이지 기타 지적에 관한 장부에 일람도 있고요. 일람도는 뭐 여러분들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 그런 장부 있었나? 이렇게 생각 아예 안 해도 전혀 상관없는 주제입니다. 단 그거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일람도는 자 요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적공부로서 도면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도 임야도가 있는데 일람도라는 것도 한글 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일람도라는 질문이 나면 어 지적도 임야도는 지적공부로 법에서 인정해 주는데 일람도라는 건 지적공부는 아니구나. 요 정도만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안에 뭐 지적공부 등록사항 작성 이런 거 절대 시험 대상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람도는 일람도 도면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지적공부가 아니지 요것만 생각해 두시면 시험 문제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85페이지 2 지상경계점등록부라는 장부가 나오죠. 자 이제 요거는 자 이제 보죠. 자 이거와 구별해 두셔야 돼요. 장부가 아리까리해.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지적공부인데 뭐는 지적공부가 아니냐.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적공부가 아니니까 지적공부에 해당하는 경계점 좌표등록부하고 지적공부 아닌 지상경계점등록부하고 이거를 혼동하는 분들이 시험 마지막 날까지도 많아요.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적공부가 아니지만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지적공부이다. 자 이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제 이건 어떨 때 쓰이는 거냐. 현지 토지가 자 이제 이렇게 있을 때 현지 토지가 있을 때 이 10번지 필지 토지를 갖다가 자 이제 땅을 요지점서부터 요지점까지를 갖다가 측량해 갖고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법에서는 뭐라고 하면 분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럼 분할을 하게 되면은 땅 분할 측량할 때 어 땅 위에 딱 요지점에다가 요지점 노란지점에다가 뭐를 설치하느냐 하면은 이 10번지 필지를 측량을 요지점서부터 요지점까지 측량해 갖고 지금 요쪽과 요쪽으로 땅을 두 필지로 분할하면 분할하는 땅 위에 표면에다가 경계점 표지라는 걸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겨우 경계점 표지 이 노란 건 땅에다 박혀있다는 것이죠. 그 재질은 뭐로 돼 있냐. 목재, 나무로도 박혀있고 철못으로도 박혀있습니다. 두 가지 재질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목재로 박혀있거나 철못을 박아났으면 그것을 갖다가 법률용으로 뭐라고 하냐면 지상 경계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지상 경계점 표지는 언제 땅에다 설치하는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땅을 분할 측량하고자 할 때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분할 측량할 때 지상 경계점 표지를 요지점에 지금 어떤 표지로 경계점을 갖다가 철못으로 박아서 목재로 갖다가 표지를 갖다 설치했어. 그리고 그걸 설치한 지점이 이 땅에 어느 지점 전봇대 옆에 설치한 거야. 도로 옆에 설치한 거야. 그 다음에 지나가는 인도에다가 설치한 거야. 그걸 갖다가 상세히 적는 장부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상 경계점 그럼 이름이 끝나는 거지. 그럼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가 아니라는 거 이 땅 분할 측량할 때 땅 위에 경계점을 갖다가 설치해 놓으면 그 땅 위에 설치해 놓은 그 표지를 갖다가 법률용으로 지상 경계점이라고 부르고 그 표지에 관한 설치 내용을 관리하는 지적 공부 보조 장부 이름을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어느 필지에 대한 지상 경계점 등록부인지를 나타내려면 소재와 지번 그 다음에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뭐 할 때 표지 설치하느냐 분할할 때 설치하니까 분할하는 토지에 지상 경계점을 두 개 설치해서 세 개 설치해서 개수를 적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 개수를 적고 나면 지상 경계점 표지를 갖다가 목재로 설치해서 철제 못으로 설치해서 그 재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기록하고 나서 현지 땅 측량을 갖다가 분할하는 측량을 하죠. 측량하는 측량 기사가 누구였는지 그 다음에 그걸 측량을 하게 되면 현장 이제 마감할 때 그걸 갖다 측량 기사가 구청에 갖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측량을 제대로 하는지 그걸 디카로 찍어서 현장 사진을 갖다 디카로 촬영한 내용을 또 같이 제출합니다. 그러면 디카에 지상 경계점 설치한 데를 또 디카로 찍어놓는다는 거죠. 그 사진 파일까지 여기다가 기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예전에는 이 지상 경계점이 예전이 5년 전에 도입됐는데 법에서 도입되고 첫 해, 두 해 두 번째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갖고 시험 문제를 연타로 두 번 연이어서 출제했습니다. 여기 도입되고 나서 그런데 그 이후서부터는 절대 등록사항을 묻지를 않습니다. 왜 안 묻느냐 하면 지상 경계점 처음 등록할 때는 등록사항이 7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나니까 뭘 또 등록하는 걸 추가하래. 3가지 그 다음에 되니까 또 추가하래. 또 3가지 그럼 지금 현재는 몇 가지가 되느냐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만물 백화점입니다. 뭐 별의별 걸 다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의 유형이 절대 날 수가 없다고 제가 확신을 하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건 굳이 공부를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는 보시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86페이지 보세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서식이 있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한글 용어들이 등록사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예전 시험에선 기출문제를 두 번이나 물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하면 그거 등록하는 거 시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셔도 전혀 무방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고개 들어보세요.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지. 지상 경계점을 이전에 표지를 설치했으면 그럼 땅에 설치는 이 지상 경계점에 경도와 위도의 거리값 정보를 우리 뭐라고 부르죠? 그걸 좌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땅 위에 박아놓은 이 철제 못을 뭐라고 부르고 지상 경계점 이 철제 못에 경도와 위도의 거리값 거리를 산출한 정보를 뭐라고 부르고 경계점에 좌표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변별력만 있으면 시험은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경계점에 경도와 위도에 거리값을 표시해놓은 장부는 지적 공부이지만 그 지점에 철제 못을 갖다 어디에 했다 설치하는지를 기록하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가 아니다. 이걸 변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시험 문제는 그걸로 조카한 거지. 그 안에 소재를 기록해 지번을 기록해 경계점 부호를 기록해 표지 목재로 설치했는지 철제 못으로 설치했는지 경계점 어디에다가 땅 어느 지점에 설치해놨는지 사진 파일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건 시험 대상에서 물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로 교재 여러분들 보시면 88페이지 22의 기출문제 유형이 있죠. 그런 유형이 날 거다 안 날 거다 제가 장담시켜 드릴게요. 안 나 안 나 안 나 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등록사항이 5개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시험 문제를 냈었는데 현재는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한 사항이 그때 법 처음 시행됐을 땐 5가지였는데 지금은 30가지도 넘어 그걸 어떻게 문제를 내고 있어요. 절대 그런 유형 안 나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른쪽 89페이지 또 하나 이거 부동산 종합공부 이건 독립적으로 시험 자주 출제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는 먼저 뭐냐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계략적으로 등록해 놓은 장부입니다. 부동산 정보를 계략적으로 종합해서 등록 관리하는 정본데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등록사항 문제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교재 89페이지 중단에 등록사항 보이시죠? 꼴 시험 문제에서 별표하고 여러분 체크해 놓고 공부하시면 돼. 눈으로 해나가면 등록사항 볼게요. 1. 토지 표시 소유자 2. 건축물 표시 소유자 나오죠? 여기 들어보시면 이거 이해해야지. 원칙적으로 토지 표시에 관한 세부 정보를 보려면 우리 지적공부를 봐야 돼. 그런데 토지 표시에 관한 계략적인 정보를 갖다가 또 관리하는 게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표시에 관한 세부 정보를 관리하는 건 지적공부 토지 표시에 관한 계략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건 부동산 종합공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유자에 관한 세부사항 땅 주인이 누구지? 땅 주인 어디 살지? 땅 주인이 그 땅을 언제 취득했지? 그 땅에 가압류가 걸려 있는지? 그게 소유자에 관한 세부사항인데 소유자에 관한 세부사항 보려면 등기부 봐야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지적공부를 봐도 소유자에 관한 계략정보가 나와요. 그런데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소유자에 관한 세부정보가 아니라 계략정보를 등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세부정보는 대장에 관리하지만 부동산 표시에 관한 계략정보는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등록관리해주고 있다는 거. 부동산 소유자에 관한 세부정보를 관리하는 게 등기부지만 부동산 소유자에 관한 계략정보를 관리하는 정보가 장부가 부동산 종합공부 이렇게 해나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토지이용규제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다 빈 여백에다 쓰세요. 건축물 이용규제 X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부동산 이용규제 빈 공간 여백에다 토지 이용규제에 관한 계략적인 정보는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관리해주는데 건축물 이용규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관리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월 시험 문제에서 꼭 기억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밖의 부동산 효율 관련된 종합관리 운영을 위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나오죠. 그 옆에다 메모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 아닌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를 두 번이나 출제했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인 것과 아닌 것 변별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3. 열람 증명서 발급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할 수도 있고 증명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는 형광펜 준비하시고 두 번째 줄 끝 들어가시면 지적소관청이나 읍면 동장에게 열람 등본 발급 신청 그거 형광펜 쳐두시면 돼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 동장에게 열람 등본 발급 신청한다는 거 네 번째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 정정 규제 넘겨보시면 90페이지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된 정부에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정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거 시험에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동그래미 3번 90페이지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 정정에 관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하거나 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나오죠. 형광펜은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그 다음에 동그래미 2번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상호간에 불일치 사항이 생긴 경우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그 지문도 중요해요. 등록사항 정정 요청할 수 있다 형광펜 끝에 끝에다가 필기구 준비하셔서 직권정정 X 이렇게 쓰십시오.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불일치가 생기면 직권으로 건들지 말고 그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이거 불일치가 생겼다고 통지하면 그 정정해달라고 그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 직권으로 정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험 지문이 납니다. 자 이제 지적공부 마무리 파트 91페이지 지적공부 보존관리 나옵니다. 지문 잡을 것밖에 안 나와 있어요. 자 지적공부 보존에서는 지적공부 보존 해주는 곳 어딘지 아셔야 돼요. 지적서고라고 보이십니까 보존에 형광펜치 신뢰 그 다음에 반출 보죠. 반출은 천재지변은 당연한 사유니까 여러분들 신경 안하셔도 돼. 그런데 천재지변 아닌 사유로 반출이 가능한 사유 님번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돼. 시도지사 승인 시도지사 승인 그 다음에 이 지적전산자료 이렇게 나오죠. 지적정보처리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토지대장 지적공부의 수기로 기록한 내용을 컴퓨터에 기록관리하는 걸 지적전산자료 이렇게 용어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어디에 기록과 저장하고 있는지 관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형광펜치 지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거 복제하는 시스템 구축하고 있고 복제 시스템 누가 구축하고 있는지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 하단으로 91페이지 지적공부 공개 열람 등본 발급이 있습니다. 열람 등본 발급 받으려는 자는 하단에서 두 번째 줄 해당 지적소관 형광펜치 시스템 다만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하는 지적공부는 열람 하거나 등본 발급 받으려는 경우는 92페이지 제로 해체 끝에 시장 군수구청장 읍면 동장 형광펜치 시스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단순 지문 읽거나 박입니다. 그 다음에 도면복사는 시험 대상이 아니니까 패스 그 다음에 그 도면복사의 양가로 3반의 지적전산정보자료 이용 나오죠? 형광펜 쳐주셔야죠. 그 제목을 자 이제 고거 정리 고거 정리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적전산자료는 지적전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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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에 대해서는 2단계 절차 거칩니다. 먼저 지적전산자료 이용이 타당한지를 심사 받아야 됩니다. 그럼 심사를 받고 나면 이용에 대해서 이용해도 돼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지적전산자료 이용하는 데는 2단계 절차 거쳐야 이용 들어갈 수가 있다. 심사 절차와 승인 절차 자 단 첫 번째 심사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시험 문제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하시면 X가 된다는 겁니다. 지적전산자료 이용 심사권자 누군지 암기사항 중앙행정기관장 자 단 누가 이용하고자 하는 때는 이 심사가 면제되느냐 하면 국가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이 이용하고자 하는 때는 심사 면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전산자료 중앙행정기관장으로부터 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받았으면 이용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적전산자료 이용 범위에 따라 전국단위 지적전산자료가 있고 시도단위 지적전산자료가 있고 시군구단위 지적전산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용 범위가 구분되는데 전국단위 지적전산자료 이용 승인은 자 국장한테 이용 승인 시도지사한테 이용 승인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한테 이용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시도단위로 가면은 자 한 사람씩 빼면 됩니다. 이 사람만 안 내려오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시도단위 지적전산자료 이용은 둘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그 다음에 자 시군구단위 지적전산자료 이용 승인은 자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 것이죠. 이거 그대로 빠지고 시도지사 그대로 빠지면은 시군구청장한테 이용 승인을 받아내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빼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무리 지적전산자료 이용 심사 승인을 받아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면제시켜주는 자가 있습니다. 심사도 안 받아도 되고 이용 승인도 안 받아도 되고 수수료만 내면은 이용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누가 이용하고자 하는 때느냐 하면은 토지 소유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때 토지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그의 상속인이 지적전산자료 이용하고자 하는 때는 수수료만 납부하면 심사 승인이 모두 면제가 된다는 것 이걸 정리해 주시면 돼요. 누가 이용하고자 하는 때는 심사만 면제 국가 지자체장이 이용하고자 하는 때는 심사만 면제 토지 땅 주인 땅 주인이 사망했을 때 그의 상속인이 지적전산자료 이용하고자 하는 때는 심사 승인이 모두 면제 일반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때는 심사 승인을 다 받아야 한다 요까지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복구 하나 간단한 거니까 교재 95페이지 잠시 쉬었다 정리해 볼게요.